서울대학교 농구과 대학의 대학 중 5명으로 조직이 된 그룹사업을 소개해드리죠. 그룹사업 노스앤드패블루스의 노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떡해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돼 정말 안돼 가지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다정했던 내가 찬양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게 해서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나 어떡해 나는 내 remgence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두주ANA 나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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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